7월 30일 연중 제17주일 입당송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 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본기도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구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너는 분별력을 청하였다 열한기 상권 3장 5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몫이 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량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옵니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해를 베푸셔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 옵니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이 깨치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제 2독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마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복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오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야수님 찬미야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연중 제 17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하느님 말씀의 주제 그 주제는 하느님 나라를 선택함 또는 하느님 나라를 선택한 이의 축복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제 1독서를 통해 솔로몬이 지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하느님 마음에 들었으며 결국은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머지의 것들도 곁들여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2독서에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받는 축복을 바오르 사도의 고백을 통해 들었습니다 또 보금에서는 하느님 나라의 귀함 하느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그 귀한 하느님 나라를 선택한 이들의 기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독서 2독서 보금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언젠가 TV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양자택이라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배극을 받고 지옥에 가겠느냐 아니면 배극을 받지 않고 천당에 가겠느냐 이 특징의 하나 선택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배극이 좋다고 해도 배극 받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배극 안 받고 천당 가는 게 낫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 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억 받고 지옥 가겠다 이런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니 천당보다 백억 받는 것이 더 좋은가 사실은 그런 일이 나에게 이뤄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느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기쁨으로 여겼고 기쁨 가운데 사셨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제가 전주 교구에서 사목하고 있는데 호남의 사도인 복자 유황검 아우스티노 그분은 양반이면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와 권력 또 명예가 아무리 높고 많다 하더라도 하느님께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느님 나라를 알고 난 뒤로는 하느님을 알고 난 뒤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느님 섬기는 데에 충실했던 분이죠 그리고 결국은 순교로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복자 황일광 시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백정 출신 아주 천한 신분의 출신인데 이분이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되었고 천주교 신앙을 받으려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천하디천한 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점잖게 되어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실 천한 신분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어주고 이곳이야말로 정말 천당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가야 될 그 하느님의 나라 그 나라를 희망하면서 고백하고 또 살았던 것이죠 아무리 여기가 좋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좋다 하더라도 하느님 나라를 대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이분은 한글 교리서인 주교회지를 지었습니다 주교회지 천주교 교리의 주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지었던 것이죠 주교회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주교 교리에 대한 설명을 다 듣고 한 사람이 묻습니다 천주교를 믿기는 쉬운데 행하기는 어렵네요 그러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다음과 같이 바랍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을 겁니까 슬픕니다 그러다 또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천주교회의 말씀을 들으니 마땅히 믿어 행할 것인데 천천히 내년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이에 정약종 목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년이라고요 바로 당장 내일의 일도 모르는데 내년이 당신에게 있겠습니까 내년이 당신에게 가능하겠습니까 미루며 핑계대지 말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죠 영혼을 구하는 일 이 세상 일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우선 지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할 수는 없죠 영혼을 구하는 일은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뤄서도 안 되는 일이죠 신앙 선조들은 현세의 삶을 하늘나라를 위한 덕을 쌓는 시간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안 좋아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은 바로 덕을 쌓는 시간이다 그런데 그 덕을 쌓는 시간을 하느님께서 얼마나 줬을까요 70년? 80년? 100년? 글쎄요 100년까지 줬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줬는지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당장 하느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셨고 또 제일 독서와 뒤독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영화 곡성 이런 대목이 생각이 나죠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이 정말 뭘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주저없이 하느님이라고 하느님 나라라고 대답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저희가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부르던 날 당신은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내 마음 다여 길을 오리라 성소 앞에 엎드려 천사 앞에서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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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당신은 당신은 어디신가 진실같이 울어라보며 당신 이름 찬양하오리리 늘 영원히 봐주셨네 주님을 부르던 날 당신은 내게 응답하셨나리라 혹시 다른 사랑으로 품에 두시고 나를 위해 시작하길 마치시리 영원히 봐주셨네 주님을 부르던 날 당신은 내게 응답하셨나이 영성채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영성채후 기도 주님 저희가 성채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